한 통에 4만 원이 넘는 수박이 등장하는 등 날씨의 영향으로 제철 과일인 수박값이 널뛰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9kg 기준 수박 한 통 가격은 2만 5천 원 안팎으로 한 달 새 30% 넘게 올랐으며 일부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4만 원이 넘는 수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홍수 피해로 수박 재배 면적이 줄고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고온 피해와 소비 증가로 수박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며 추라가 이어지면서 곧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